Q. 친한 경제의 경제는? Q. 친한 경제의 경제 조합을 선호하는 이유? 저는 너무 영광이었고요, 페디 선수랑 프랑스 관중들 앞에서 많은 박수와 축하를 받으면서 다 응원해주시는데 되게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. 지려고 돌아간 게 아니라 진짜로 이기려고 나름대로 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제발 안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제일 컸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잘하고 잘하면 맺힐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체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쉬운데 재밌는 경기 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한국 유로는 진짜로 더 발전하고 금메달을 목에 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